속바지 허리에 아주 여유있다고 말씀드릴까요? 속바지에 이 블루머의 허리 밴드는 조금 좁은 걸 사용했어요. 다른 거랑 같이 겨울에는 많이 겹쳐 입기 때문에 얘를 조금 두껍게 주면 다른 거 같이 입었을 때 조금 여기 허리 구분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럴까봐 얇게 당김도 조금 더 여유있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. 많이 여유있어요. 두꺼운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입고 있는 건가요? 그리고 원단이 굉장히 또 이 바지도 많이 많이 들어갔죠. 다들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까지도 같이 안에 스타킹이나 내복 같은 거 같이 착용하시고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. 원단은 좀 얇아요. 린넨인데 좀 얇아요. 전에 만들었던 안에 그 블루머는 면으로 된 소재고 조금 더 그거 하나만 입게끔 제작된 거여서 조금 맞는 디자인이었는데 발목 부분도 조금 더 좋고 근데 요거는 여유가 있어요. 아 포켓이 있네요. 맞아요. 포켓이 너무 좋죠? 근데 원래 이걸 넣어놓은 건가요? 근데 요게 이제 나시가 좀 괜찮아지면은 너무 속바지보다는 그냥 정말 편하게 입으셔도 돼서 이렇게 보이게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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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